안녕하세요 워웅 어? 누구세요? 관장님? 으악! 뭐야! 왜 잡혔어! 뭐야 뭐야! 왜 잡혔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오! 열렸어! 아! 깜짝이야! 너 였냐 뿌? 양갈래 누나? 문 열어줬서 고마워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야? 지금 관장님 좀비로 변한 거야? 모르겠어 뿌! 문제는 우리가 여기 갇혔다는 거야 아 진짜 큰일이네 어 깜짝이야 좀비국? 저건 누구폰이야? 글쎄 내꺼 아닌거 같은데 받아볼까? 여기는 좀비국이다 밖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너희에겐 생존을 위한 물이 필요하다 미션을 하면 물을 주겠다 태권도 격파를 하고 와라 태권도 격파? 미친 거 아니야? 좀비는 눈이 안 좋다 좀비는 소리에만 예민하다 뭐야 끊긴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비국씨 아 누나 나 목말라 야 나도 누나 미션 통과하면 물 준대 물 받아오자 밖에 있는 송판을 격파하면 된다 이거지? 어 그렇다는데 좀비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어 나랑 눈 마주쳤어 아니 저렇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서 송판을 깨? 누나 이번 단계에 우리가 미션 성공하면 다음 단계에는 무기도 주고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느낌 보니까 그럴 거 같아 나가자 아이 누나가 나가게?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 좀비를 나중에 뉴이너든지 누구 한 명은 남아있어야지 어 맞아 그래야겠네 안 내면 진다 가.. 갑자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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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졌잖아 뿌 내가 이겼다 캠캠캠 누나가 갔다와 야 너가 남자답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판에 내가 나갈게 무이씨 진짜 누나가 가위바위바위보서 졌잖아 누나 화이팅 아 정말 진짜 너 방망구 뿡뿡 방망구 뿡뿡 아우 난세 아우 방구 난세 때문에 나가야겠어 으어 내 격파 실력을 보여주지 아하 누나 빨리 와 빨리 나 살려 아 진짜 죽을 뻔했네 다행히 살았다 다행이다 야 누나가 해냈다 오 물이다 오 물이다 물 물이라니 물 살았다 목마른게 이렇게 힘든거구나 누나 또 전화와 미션 성공 다음 미션을 주겠다 다음 미션은 줄넘기 얼번하고 그 줄넘기를 가져와라 그럼 좀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겠다 이길 수 있는 무기 뿌 누나 무기만 얻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그래 좋아 다음 미션은 너가 가기로 했지 나가라 나 줄넘기 진짜 못해 야 너가 나간다며 뿌 나 진짜 줄넘기 못한단 말이야 누나가 나가줘 한번만 너 이 상황에서 캐캐캐 너무 안어울린거 아니야 뿌 누나 파이팅 그런 의미로 빵빵을 뿡뿡 빵빵을 뿡뿡 응? 방구 진짜 그만 띠라고 앙든세 앙 아이 5단계 이거 못돼 6, 6, 1.25 8 80 9 성공 누나 빨리빨리 죽을 뻔했다 성공! 완전 멋있어 오 진짜 뿌 또 전화 온다 이제 무기 줄려나 보다 미션 성공! 요원들 잘했다 약속한 무기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줄넘기다 줄넘기가 무기? 뭐라고 뿌 그럼 줄넘기를 왜 시켜? 그냥 가져오라 그러지 이제 잘 탈출하도록 오이씨 뿌 나가자 누나 내가 줄넘기로 좀비랑 싸울게 너 잘해라 뿌 알겠어 누나 나가자 나 이제 잘 해라 뿌 너 왜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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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달려! 아이씨! 으휴 어 누나 조금비가 문을 못 열어 손을 못쓰네 우와 이 우리가 이겼다 콘셉트 좀비공 미션 받고 선봉해서 좀비이기 Berlin 저거 뭐야 이 아이콘 아니야? 누가 떨어뜨렸어 이거 누구 거지? 뭐야 깜짝이야 저 좀비?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여기도 좀비가 있고 저기도 좀비가 있고 어떡해 아 엘베 왜 안아 아이씨 아 왜 자꾸 나만 딱 차 오는 거야 아 저게 뭐야 뭐야? 뭐야 좀비 뭐지? 완전 무서워 아무도 없어? 엄마 엄마 주변 좀비 없겠지? 뭐야 좀비 여기도 있었어? 어리운 어리운 너 혹시 좀비로 변했어? 물린 거야? 어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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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그래 나 사탕 먹었다가 목에 걸렸어 개개개 뭐야 놀랬잖아 아 넘어갔다 근데 누나 밖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깐만 잠깐만 나가면 안돼 지금 왜 무슨 일인데? 지금 밖에 좀비 세상으로 다 변해서 좀비들이 막 돌아다녀 좀비들이 돌아다녀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 좀비 세상에서 좀비들을 무찔를 거야 그럼 엄마 아빠도 위험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정말 뭐야 깜짝이야 좀비국? 뭐야 무서워 여보 여보 오비키 요원 지금 바깥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좀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미션지를 확인해라 어? 저기요 저기요 미션이라니 무슨 말이야? 미션지가 어딨어? 미션지? 여기 미션지가 있어 미션 초코츄러스 호떡을 만드시오? 좀비가 이 냄새에 달아납니다 초코츄러스 호떡 냄새에 좀비가 달아난다고? 진짜? 짜잔 초코츄러스 호떡 나 이거 진짜 계속 먹고 싶었는데 누나가 안 만들어줬잖아 야 이거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야 좀비 도망가게 해야지 아 맞다 그럼 좀비를 물리칠 수 있는 초코츄러스 호떡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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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물 120ml에 미스트를 섞고 가루를 부어서 반죽해주기 오 초코 가루야 신기하다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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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분에서 10분 동안 열심히 해줍니다 해줍니다 반죽 거의 완성 그런 다음 이제 재밌는 일은 반죽 만들기 손에 기름을 묻혀서 동그라미처럼 살짝 떼어주고 오 말랑이 같아 말랑말랑 이렇게 펴준 다음에 초코 가루를 넣어준 후 초코 가루 하나만 더 넣을까? 안이 너무 맛있지요 닫아줍니다 오케이 오 잘된 것 같아 예쁘게 잘 됐지요 됐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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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달궈진 팬에 올려주니 오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손이 데이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조심 알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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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30초 기다려주면 오 초코 날짜나 뒤집기로 뒤집어줍니다 오 잘됐어 이제 누름기로 눌러줄거야 잘 눌러야되는데 이때 기름이 튀니까 주변 어른들께 꼭 부탁하세요 오 오 오 잘됐다 조금만 더 익히면 되세요 오 잘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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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야? 어 여기에 츄러스 가루를 쑥 부어주기 츄러 츄러 츄러스 와 진짜 츄러스 같아 진짜 초코 츄러스 와 맛있겠다 한입 먹고 싶다 맛있겠지? 근데 우리 이거 먹으면 안돼 엄마 아빠 구하러 가야된다고 좀비를 물리쳐야돼 맞아 엄마를 구하러 가야돼 엄마 아빠 보고싶어 자 가자 아 아 아 내 츄러스好e 흥동 냄새를 맡아라 아 보다 안 구멍가자마 거야 아 아 아 으 아 으 으 뭐 어쩌나 테마 지키 아 이거 쳐 거치노 수고 또 어 그치 우워 뭐가 괜찮아 좀비 아예 요즘 하도 좀 비영화가 나오니까 꿈도 좀비를 꺼?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자호떡 먹어 오 추러스 호떡 초코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맛있지? 근데 엄마 입맛에는 너무 달더라고 다행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좀비 세상에서 싸우기 대성공 조나왔났다 뭐지? 아빠랑 여긴 어디야? 나 공주 옷 입었잖아 내가 공주 옷 싫다고 했죠? 네? 여긴 파랑? 노랑 랜덤 박스? 노랑색 랜덤 박스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기대돼 하나 둘 셋 뭐야? 게임기? 이건 게임기잖아 지금부터 20초 동안 더 많은 링을 넣는 사람이 이깁니다 20초? 절대 지지 않겠다 20초? 절대 지지 않겠다 준비 시작 양차 양차 절대 지지 않지? 나 진짜 많이 들어갔어 나 너무 못하잖아 내가 이기겠다 나 이제 상도 뭘 알았어? 나 알았어 이렇게 한 곳에 만들어 가면 돼 한 곳으로 하면 돼 3, 2, 1 안 돼! 괜히 날랐어 다 날아갔어 어때 어때? 엄청 많죠? 박세인 10개 백설아 1개 박세인 10개 박세인 10개 내가 이겼잖아 내가 말했지 이긴다고 내가 이겼다 승리한 박세인에겐 선물을 주겠다 진짜 선물이 뭔데요? 선물이 뭔데요? 몰랑이 홀로그램 북 홀로그램 북 파란색이잖아 뭐야 너무 귀엽다 몰랑이 귀여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잘 봐 이게 스티커로 돼있거든 쉣 떼주고 재밌어 무슨 색 붙일까? 주제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란색이 안보이게 이렇게 붙이면 안되고 이렇게 보이게 해서 붙여주는데 잘 붙여야 된다 그런 다음에 복권 긁듯이 긁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지 봐봐 하나 둘 셋 엄청나지? 이거 뭐라고 너무 예쁘고 재밌잖아 다른 것도 해볼까? 하나 둘 셋 구름을 쫙 뜯어서 이번엔 구름 무슨 색깔로 하냐면 핑크색으로 해줄거야 핑크색 구름을 붙인 다음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너무 잘됐잖아 반짝반짝 예뻐 나 너무 잘하지? 우와 세린이 부럽다 넌 호랑 랜덤박스 열어보고 있을 동안 난 더 예쁘게 꾸미고 있을게 하나 둘 셋 개감있어 나도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피카츄다 너무 귀여워 우와 나 여기다가 포켓몬빵 야광띠부실 모을거야 사실 야광띠부실 없지만 빵 구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 안에 쿠키런이라도 넣어볼까? 딸기 크래비 쿠키 마음에 들어 짜잔 너가 그러고 있는 동안 내가 다 꾸몄지? 반짝반짝 어때? 어때 예쁘게 꾸몄지? 인정? 인정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 싫어한다고 싫어요 누르지마 알겠어 나 좋아해줘 다음은 어? 파란색 다이어리잖아 귀여워 이 안에 열어보면 어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귀엽잖아 나 이 체리 컵케이크 맛있겠다 이거 젤리 재밌겠더라 어 귀여워 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니까 펭귄 위에다가 나를 붙이고 딱이잖아 맘에 들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처음장에 박세인 스티커를 붙이고 박세인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줘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준다 흥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철수도 붙여주고 오비키 스티커는 흥 버리고 아니 버리면 아까우니까 저 맨 끝에 끝자락에 그냥 대충 붙여주고 흥 이렇게 다 꾸몄다 보여줄까? 여기 중간에 내가 이쁘게 있지 아이스크림이랑 다 있고 열으면 짜잔 내 친구 철수랑 나랑 이렇게 사이좋게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인어로 돼있고 그 다음에 백스라 인어공주 넣어주고 내가 맛있는 천국급식을 먹고 있어 너무 신나잖아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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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랑말랑 랜덤모찌다 하하 하하 노란색 랜덤박스에서 또 노란색 말랑모찌 랜덤이 나오다니 하하 너무 웃기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 잠깐만 여기 또 말랑한게 있는데 뭐지? 어? 어? 아! 닭이잖아 하하 닭친구야 너도 랜덤 말랑모찌 꺼내보고 싶니? 그래 같이 꺼내보자 열어볼게요 오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오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흥믹이다 아니 아니 너 이거 먹는거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큰일나 오 다음번 열어보면 우와 이거 색깔 너무 예뻐 연도색 연도 형광색 같아 이것도 핑크색 이번에 말랑목찌 진짜 색깔 다 예쁘다 와 너무 좋아 맘에 들어 아니 아니 먹는거 아니야 어? 이 안에 뭐가 또 있다 어? 사탕이다 우와 사탕이다 너무 예뻐 하하하 자 너 이거 먹어도 돼 하하하하 다음은 과연 뭐가 나올지 어? 파란색 슬라임이잖아? 어? 나 슬라임 좋아하는데 내가 모바실 해볼까 모바실? 약간 무서운 괴담을 모바실로 해볼게 다들 기대해 헉 깨끗한 폴리어질이잖아 우와 모바실 한다 재밌겠다 어? 근데 잠깐만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거 못 보는 사람은 안돼 지금부터 보면 안돼 안 나가? 그럼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 시작한다 나 책임 못 져 아니 무섭기는 한데 궁금하기도 해서 그리고 같이 들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그치? 너무 무서워서 오늘 창 못자도 나 책임 못 진다? 진짜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난 거기 말이야 분명히 얘기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모바실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랑 계절이 비슷한데요 비가 온 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오늘과 떨래? 으아 벌써 무서워 한창 걷는 중에 너무 피곤했대 시내까지 내려가려면 한참을 더 걸어야 했고 너무 늦고 비가 계속 내려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지 그러자 저 멀리서 한 불빛이 발견했어 그러자 그 남자는 불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 와아 지금까지 무섭지? 아직 기회가 있어 궁금하면 들어? 한다? 한 집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남자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추운 몸을 녹이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 너무나 피곤했던 남자는 잠에 들었어 그런데 꿈에서 한 여학생이 나와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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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너무 무서웠어 놀라서 잠에 깼더니 아침이 되었어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그 남자는 놀랐을 밖에 없었어 왠 줄 알아? 그 집 옆에 바로 무덤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무덤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열일곱 살 꽃다운 소녀 이곳에 잠들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알게 되었어 꿈에서 그 여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자 왜 여기서 자 왜 여기서 자? 야 무적아 무적아 내가 말했잖아 엄청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미리 나갔어야지 아까 아니 영상에서 내보내는 유튜버가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해도 되잖아 나는 악마니까 무서운 얘기밖에 몰라 나는 악마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정규 1등 박세인 궁금해서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 나 오늘 잠 못 자 그럼 대성공이다 다들 엄마랑 같이 자라 자 오늘도 신나게 파랑 또랑 랜덤박스 열어보기 대성공 동영상